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개고통받고 하고 있구만. 가자! 모르겠다 나도. 의지적 플러스 1을. 아 그리스가 못 때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드에 작살났어. 얘 죽이자 일단. 어... 아 뭐야! 못 죽여? 아... 아 부상 있지? 아... 꺼져 꺼져 꺼져! 가라! 젤 맞추냐? 특이하네? 맞출 수 있냐 저거? 왜 여기서 안되고 저기선 되는거냐? 나 까놔. 야 이틀을 아끼는게 너무 크다. 이렇게 크게 올 줄 몰랐어. 고작 이틀 아끼는게. 와... 아주 초 그냥. 의지적 진짜 많다 얘는. 야 씨 뭐야? 어 어 안돼? 가. 싸울 준비해. 여기에 자리를 주지 말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어 하나씩 원거리부터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아 몸방 잘하고 있어 지금 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하고 있어 온다 온다 에이 위창패면 안되지 줬어 줬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덩그리 내려온다 10이라고? 얘 죽여 그렇지 이트이트한데? 피하기 야 피하기라구요? 일단 이제 죽이자 아 못올거 아니야 한칸 껴서 죽여놔 얘가 이동한 다음에 제가 와버리면은 결국 그치는 내가 모르겠고 문명이고 그러면은 어 야 모션 진짜 깔끔하다 죽여 힐리지가 얼마 안남았다 죽지만 않으면 돼 결과적으로 뒤로 빠져봐 한번 자식 좋아 3 데미지 돌아오고 못앗고 1밖에 없네 아 4네 4 아잇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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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얘야야야야야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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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졸라 비열하네 진짜 조각 내버려 그렇지 그렇지 나 비스피스 타다 조금씩 보니까 비스피스 타네 몬 여긴 또 안돼? 일로와봐 에잇 어 얘는 안돼 얘는 안돼 쟤는 안돼 야 쟤는 안돼 다 누구야 아 얘도 안되는데 이씨 아냐 쟤는 돼 쟤는 돼 쟤까지 거르는 건 좀 내가 생각해도 비열한 것 같애 버틸만 했고 좋아 바보 하나 만들고 그렇지 아 이겼다 뭐야 뭐 안돼? 돌아와 그리스는 체력이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폭탄으로 쟤를 죽이네 어이가 없네 아 여기로 가면 안되지 이리로 가야지 뭐 다는거니 실드 좀 깔줄 아는데 저 두개 잡고 얘 넘어가고 좀 죽어라 좀 얘를 왜 때리냐 어그로 때문에 그런가 일로 와봐 죽여 힐리지 좋아 어 이거 아까부터 훨씬 깔끔한데 솔직히 얘가 사는게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나 생각에도 뭐 깔끔한게 깔끔한거지 뭐 죽어 하다못해 하다못해 정비라도 하고 이기게 해주지 어 그냥 비벼버리니까 자 이대로 수습해보게 돌격! 돌격! 후퇴 따윈 없다 잡아먹는다 하아.. 이 한숨 나오는 전략 좀 보소 루디니가 해줘야겠구만 어떡하지 이거 아까보다 훨씬 나아 솔직히 말해서 아까보다 훨씬 세 지금 이기는건 별개 문제고 난이도가 갈수록 헤리다오지 대모음을 저 이렇게 턴도 좀 보고 얘 슬슬 들어올거 같은데 너가 싸우다 죽는건 어떤가? 다음 누구야? 다음 쟤야 그리고 나 창이네 그러면은 아냐 하여튼 기다려 어그로가 있는데 얘를 때리겠지 어 어그로가 있는앤데 쟤는 잘 배분된거 같기도 하고 잘 배분된거 같기도 하고 고통을 좀 내려줘라 야 어떻게 이십이냐 실드가 말이 되냐? 아 나 이해가 안되네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냐고 얘야? 얘는 누구야? 쟤야? 나는 그리스 다음이네 그리스는 리치가 안되잖아 일로와봐 대기해야지 그럼 어그로 하는애를 다 주고 데미지를 일로와봐 어그로 때리겠지 어 안되리네 아예 안되리네 여기도 불바다 아아아아아아 거짓말이지? 실드 일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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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 더 무른다고 생각하자 지금 이렇게 된거 얘는 죽어야죠 어 싸우다 죽는게 너는 그 호사야 또 까고 좋아요 그리고 왕자도 죽여야돼 일단 2번 전투도 이겨야되니까 아 근데 여기서 이기는건 당근 빠 때리고 뭔가 더 해야되는데 이들 가면은 작살나는데 일단 난 꺼져보고 얘는 대기해야죠 야고로 진짜 높다 빨리 주변 제거하고 정리 안하면은 예옹 망했다 일단 핫콘이 못 때린다 상상도 못 darüber 얘 때려야돼? 어 이거 안돼 아 일단 가봐 일단 가보고 생각해 얘가 어그로 끌려서 못 때릴수도있잖아 밀어! 그렇지 때리래? 아, 실드, 실드 어, 잘 됐어, 잘 됐어 저 정도면 오히려 좋은 것 같애 오히려 이득인 것 같애 그렇지! 네 명? 여기 셋만 입어 넷 된 건가? 에이릭 에이릭은 죽어야 돼 에이릭은 죽어야 돼 찔러! 밀어! 아, 제발 아, 제발 모거 죽는다 목은 무조건 일단 해야 되고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진심으로? 12 아, 얘들 죽여 모거 살려야 돼 일단, 모거가 살면 몰라 또 그 정도 그 정도는 버릴만 하지 얘도 문젠데? 쟤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거 맞냐? 하, 꺼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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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너. 어우야 세상에 아, 대기해야 돼 얜 대기해야 돼 무조건 대기야 와아, 이거 X 됐는데? 잠깐만 왕이잖아! 크리스 크리스 노력 해서 맞으면 거의 죽네 완전 죽진 않지만 거의, 완전 죽진 않지만 거의 죽으면 죽은 거나 다른 없지 이길 수 있을까? 일단 밀쳐놔 어 혹시 모르니까 어그로도 있고 뭐 일단 얘 죽었고 어그로가 얘한테 끌리면서 모고한테 들어가고 그치 그치 일단은 버텼고 한턴 뭐 어떻게 잡으라고 이렇게 돼 있냐 좋아 좋다고 해야되냐 뭐라고 해야되냐 아무리 봐도 사조란 말이지 밀어 그렇지 잡았고 어, 저걸 잡았어 왕자가 혼자서 개위험해 우리가 더 적으니까 아, 우리가 똑같네 내신에 아, 5대 내가 더 적네 내가 더 적네 죽었고 사는 사는 하고 자,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게임 실드 많이 까였는데 얘는 양념 쳐놓고 8,8 한방 아, 너무 너무한거 아니네 이거 아무마도 6,9 실드 어, 좋아 이긴다 일단 이건 필리즈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얌 세상 세상 이 샷은 한 턴 감이야 얘 죽으면 필리즈야 그냥 한 턴 버텼네 잘했어 5,1 능력으로 때려야지 아 능력 안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죽었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진거 같은데? 뭐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아아아아 어떻게 될려나?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을까? 몇이야? 7 아 일단 가 하나 죽여야돼 선택지가 없어 선택지가 없어 잡고 저 녀석 다음에 얘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하냐? 병신인가? 난 너무 고맙지 이겼잖아 그냥 고모한걸 떠나서 5 4 그렇지 예정대로 얘 죽여야죠 필리즈 아 이겼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전도 절대 못이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전도 절대 못이기는데 왕자님 버리면은 여자가 저 궁수가 나가는게 너무 큰데? 물러섭니다 이거는 어거지로 세이브라도 좀 하자 야 너무 힘들게 깨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난 어려움을 하면 안되는 그릇이었어 한번 깨본 사람이 하는거였어 저장이 없네 따로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죠 떠나자 휴식을 취하자고 우s 4 선비를 1 2 2 2 kı 3 걍 3 4 4 strengthened 5 우리가 전투 준비가 될 때까지만 그래 맞아 아 적당히 헬게임이어야지 개 같은 거 아 너무 헬이잖아 인간적으로 이건 뭐야 야 나 아직 안 끝났어 야 이거 뭐 뒤로 빼는 선택지는 없냐 이 게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아 나 아직 회복 안 했어 미친게임아 아 2시 47분 아 이거 아까 세이브한 거다 이거 아니 뭐 이래 게임이 빨리 져 하루 더 져 일단 풀로 채우고 와 이거 너무 헬인데 4일 대기해야 돼 아 굶어 나도 굶어 뒤지게 생겼다 진짜 진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됐지 아 식량 없어 진짜 죽으면 운명이야 이제 죽으면 놓아줘야 돼 저승으로 보내버려야 돼 그리스 레옵 하자 아 나 그리스 노력을 올릴라 그랬는데 그리스가 노력이 없네 잠깐만요 일단은 일단은 4일 하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하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됐고 하 너무 끔찍한데 게임이 그리스 말고 파슐트 업해야 되네 그러면 내가 뭐 해 먹으려면 진짜로 진심으로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깨야 돼 실드 아 너무 정신 나 야 가자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겠어 돌격 어 가자 자 이게 갈라놓은 거야? 어떻게 어떤 위로 갈라놨게 이렇게 많냐? 이게 갈라놓은 거라고? 갈라놨는데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장난하나 너는 17까지 때릴 수 있지 그럼 얘는 어째 못 잡네 됐어 일단 이렇게 시작해봐 해보고 정하면 되지 뭐 아냐아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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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돼 이건 오 실드에 4댐을 꽂아? 2댐 추가하면 20댐까지 얘 못 죽이죠 얘 죽일 수 있죠 얘 죽일 수 있죠 일단 죽여 일단 죽여 앞에 있는데 죽일걸 너무 많이 잘 까는 거 아니지? 인간적으로 아 이리로 오면 안됐는데 아이씨 못 도망가는데 어 알아서 빼주네 오우 야야야야야야 이제 시작이야 어 죽이자 그냥 어 어 죽이자 그냥 어 이 샷 죽이자 굉장히 아깝긴 한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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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때리라고 오댐 이러면 큰 거 못 건너오지 얘 때려야 되죠 안 죽었고요 안 죽었으면 됐어 전석이 존재 이유는 안 죽는 거야 따고 다섯 개 못오고 불 밟았고 어그로 끌고 얘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6 그리스가 죽일 거고 쟤는 아 근데 이거 죽이면 얘 턴이 오는데 쟤 너무 강한데 23이야 미친 거 아니냐? 어그로 있으니까 얘 때리겠지 얘 죽이자 어 쟤 풀피네 아 아 너무 아픈데 죽겠는데 한방에 이것도 아 얘는 뭐 특수 스킬이 있어서 데미지 계속 넣으니까 내가 쉽게 잡을 수가 없어 좋아 좋아 어떻게든 된 거 같아 지금 좋아 너무 위트위트위한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쟤를 내가 때려야 되는데 때릴 수가 없네 어떡하지? 이리로 가면은 얘가 쳐 맞잖아 아 큰일났네 좋아 일단 많이 아픈 거 같아 꼬라질 보니까 니가 죽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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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있니 개같은 게임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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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니까 이리 와봐 5지 8 비슷비슷하네 얘 얘 까자 그렇지 좋아 잡았고 한방 나오냐? 거진 한방 나와 하하 말도 안 돼 고통선사에 좀 버려야 돼 이렇게 되면은 너무 강한데 인간적으로? 너무 넘사벽으로 세잖아 아 정도가 있지 좀 얘를 죽이고 죽이고 실리즈 각을 봐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뭐하니? 12 죽이고 아보른 직다 죽일 수 있니? 죽여 죽여 필리즈 각 봐 얘네도 죽일 수 있네 이의의의의의 허리 문질러졌어 흐흐흐흐 말도 안돼 필리즈 봐야 된다 필리즈 근데 저거 다음에 때리면 그냥 하나가 죽어 아 저거 그냥 때릴걸 ICH 생활 잘못했네 둘중 하나 죽어 다행히 얘가 죽었어 저거 되는 애가 죽었어 어차피 쟤는 셔틀인데 죽이자 그냥 얍 준다 둘 죽어버렸네 마지막에 둘 죽어버렸네 이거 큰일났네 뭐고도 당했지? 맞다 아 다 당했네 그냥 일단 13 먹었고 어어 그래 빠져나가자 아 반토막내서 빠져나감 아 다행이야 야 진짜 게임 쫄깃하다 재밌다 어 고통스러운거 보니까 재밌네 약간 이런 고통도 느껴지네 이런 게임 특징이 키기가 싫어 재밌는데 막상 하면 재밌는데 게임을 키기가 싫어지는 그런 류의 오묘한 맛이 있죠 오묘한 맛을 지금 즐기고 있고요 재밌고요 네 유튜브 채널 검색 안되고요 뭐야 아 이제 팀 바뀌나보다 와 많이 왔다 언제 만나냐 둘이 40분 50분 25분 3시 15분쯤에 3시 20분? 20분 아 볼게 있네 하콘 리치온에 데려온 맨도가 깨어났네 에이빈이라고 하더군 새로운 동료가 될거 같네요 마법사인가봐 생긴것좀 봐 닥터스트레인지 같은데 그녀는 살지 못했네 겨우 빠져나갔는데 근데 뭘 돌아가 에이빈 에이빈 마탱이 갔죠? 에이빈 이번 전투에선 못던준다 같은데 그로프하임을 앞뒤고 그로프하임을 앞뒤고 그녀를 못든지 그녀를 못든지 아 이제 식량 부족해 뭐냐 저기는? 진짜 부족해 난 도중에 보충될줄 알았어 어우야 그들에게 돌아갈곳은 없다 돌아갈곳이 이미 불탑 올라와 있는거죠? 사실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챕터 보고 알았습니다 아 부금은 뭔가 웅장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 자 빨리 이제 아라곤한테 가야죠 되게 길다 게임? 내가 너무 털려서 그런가? 아라곤들 아라곤들은 약하죠? 너무 약하죠? 정말 필요한 일입니까 음 아 드레즈들이 오고 있었고 난 숨어있었죠? 손실을 끊어야돼 그래 떠나자 아마 떠나기 떠나는게 나을거야 일단은 뭐라도 좀 해보자 조사하면 당신 얼마나 많은 부족민들이 상처입고 사라졌는지를 보면 숨이 막힐 것이다 아 아 아 아 드레즈들이 못돼 여기도 식량 부족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왜 몸토로 가자는거야 드레즈는 어떻게 저렇게 불어나는거야 뭐 주술같은걸로 생겨나는건가? 너무 뜬금없어 드레즈의 존재 자체가 그냥 저 모를 뭐하죠 떠날거야 당신 떠날 준비를 했다 아무튼 싸우고 떠날거랬나 식량이 너무 없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제 생각을 잘못한거 같은데? 밥이 하나도 없는데 굶어 죽겠는데? 뭐건흐건 보다시피 굉장히 약하죠? 어 역시 휴먼에 비할파가 못되구요 아이버가 유일하게 지금 거인인데 탱커야 베드담스 약간 딜 좀 찍혀있긴 하네 깨는것도 있고 게임을 좀 길게 끌어가야돼 이렇게 이기려면은 이따위면은 데미지가 무슨 9랑 10이야 얘가 11이고 너가 그나마 높은편인데 그래도 약하죠 아 너무 약한거 아니냐 인간놈들? 아 짜증나네 휴먼 놈들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는 아아아아 명성 지금 몇인데 잠깐만요 이야 식량밖에 못사겠네 그러면은 무슨씨 어 으어어어 1턴당 암허가 회복되는거야? 와 개좋다 저거 7억땈부터 있네 여기에 아 나 이거 갖고싶은데 아 근데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내가 쓸건 아니다 식량해놔 아이씨 잠깐만 식량 사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거? 안 사 그냥 아 굶어 죽어 그냥 뭐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하나요 따라오고 있었다 당신이 떠난 데 흥미를 보였다 저자들이 당신을 달려오고 있었다 뒤에서 식량을 가득 실은 수레가 있었다 오오 어 그래 식량 내놔 허락한다 아 다행이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오 신명성 붙었어 30식량에 아 근데 우리 저기 나 아이템이 없는데요 나 전맵에서 마을 애태 기다렸는데 마을도 못 가고 마을 갔는데 드레츠 함정이었고 이번엔 마을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아 활 들고 활로 일단 실드 까는 거 위주로 해야겠다 데미지가 너무 낮다 이거 아까처럼은 절대 안될 것 같고 저는 스펙이 너무나 절반이야 안그래도 스펙 조금만 재놔도 이거는 성능 차이가 큰데 10 22 서로 친해졌어 침묵질 했구요 솔직히 지금 베스트는 아이브업 하는거지 솔직히 아이브업 하는거지 스킬 보고 정의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능력이야 별게 다있다 처음 봤어 잠깐만 잠깐 잠깐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 이거 실드 깨야돼 기술 뭔데 아 그래 아 안 움직이면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았네 관통 피해주는거 모르겠어 이게 휘두르기 역할을 할진 모르겠고 중요한건 승급을 시켜야 된다는거야 아 아 아 의지력이 너무 낮아 이거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에이딕처럼 보충할려서도 없고 이렇게 하자 딜 넣어야지 누군가 넣어야지 딜 다 비슷비슷하다면은 둘 중 한명이 넣어야 돼 암허이 최프랑률 체력공격을 회피한다 니가 암허를 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 들 놈이 따로 없다 어쩔 수가 없네 이거 가자 조금이라도 세게 만들어야겠어 어떻게 싸울지 전혀 감도 안 잡힌다 너무 약해서 얘네가 노래 이거 좀 불안한데 너무 약해 진짜 저쪽 애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얼어 죽기 직전에 소녀를 데리고 왔다 생존 자료를 찾아본다 생존 자료를 찾아본다 노래 왜 이래 갑자기 수색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아 식량 아 내 식량 야 이렇게 타이트한데 너무한거 아니냐 걱정 덜 끌었다 드레쯔야 오네프 그는 미친놈이야 전투 준비해 한번 싸워 인간이지? 얘는 인간이다 저기야 내 살아있는 미치도 데려가고 전설도 데려가고 자 빨리 싸우자고 됐고 어 나는 뭔가 필요해 내가 가진걸 다 뺏겠어 내 가족들을 보호할 뿐이다 내 가족들을 보호할 뿐이다 내 가족들을 보호할 뿐이다 아 억 밥없는데 무슨 데려가게 뭘 데려가야 에이씨 온 에프 엄격한 조건에 합류시킨다 가자 아 밥없어 죽겠는데 진짜 진심으로 굶어 죽겠는데 얘네들 백일차야 싸워서라도 식량을 뺏어야 돼 밥이 너무 없어 근데 인원만 늘고 있어 지금 어쩔 거야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야영을 하고 있었다 거래할 게 없다 직접 시도해봐 직접 시도해봐 글린 피어리? 이게 뭔데? 아 잠깐만 뭔지 좀 보게 해주면 안되냐? 그냥 이렇게 가면은 나가서 보는거니? 글린 피어리가 뭔데? 궁금해 다음에 무슨일이더라도 글린 피어리는 보고 갈거야 여기있다 그래서 체력의 두배 데미지라고? 15% 확률로? 완전 로또잖아 아 이브한테 줘야겠다 이건 가자 야 실드 저거가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든데 저거 로또라도 터져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로또 터져도 그렇게 셀 것 같진 않아 그럭저럭 아 뒤지겠네 진짜 어떡할 거냐 이거 뭐지? 없으면 죽는 거 아니냐? 막고서 내버려 둬 여성 훈련시키게 격려해 좋아 뭐가 됐건 상관없어 밥이나 좀 주워 새라도 좀 잡아가지고 좀 먹어봐 굶으면 죽겠어 여정 여기서 끝나는 거냐 죽고 굶으면은 흐어어어어 뭐 무기를 들어올려 싸워서 다 뺏어 산적도 죽이고 산적 가진 것도 뺏고 마을 싸우면 가진 것도 다 뺏어가 능력 은근히 괜찮다 야? 어 괜찮네 이거 능력 내 킬 쓸만하네 내 킬을 왠지 배신 들을 것 같으니까 거르고요 갑시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 멤버로 가자 한 가지 확신은 거의는 무조건 데려가야 돼 유일한 탱커인데 아 예 이렇게 하자 아 일로 와봐 공수 셋을 몰빵해서 데려와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이동하면 쏠 수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이동하면 쏠 수 있죠 아 뜨는구나 내가 굳이 확인 안해도 왜 우리 호건 애들이랑 똑같이 생겼냐 기분 나쁘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너도 세 칸이냐 잡아 아 저도 멀어서 못 때려 아 저도 멀어서 못 때려 여기까지 와서 쏠 수 있다고? 진짜요? 제가 왔으니까 뭐 일단 일단 3 데미지 꽂아 약체화 시키고 아 이상해지는데 뭐야 아 그 방벽 그거구나 뭐 할 게 없네 얘도 방벽 얘냐? 오묘하다 일단 약체화 시키고 능력이 뭐였냐 근데 그거 와 이거 좀 역겨운데 능력 뭐였냐 화살비야 일로와봐 아 너무 약한데 일단 딜 꽂긴 했고 와 여기서 닿는다고? 에이 이거 죽는데 저 그러면은 뒤져요 이거 할 거 없어 댕겨야 돼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왜 이렇게 세냐 거인 맞추고 거인 맞추고 죽여 애매한 애 살려두지마 죽이고 게임이 신박해졌네 이거 찍어놔 어어 야 이거 뭐야 뭔짓이야 집이 헤엑 너무 약한데 얘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못 이기는 거 아니냐? 참 능력을 좀 써봐야겠어 설치형이야 능력이 설치형이야 능력이 와 이거 아니고 잘 해냈다 찾았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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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야 1 데미지 이거 뜨는게 다야? 저게 능력이야 간통이 뒤에는 놈을 꽂아야 간통이 되나보구나 거인인 하나 킬 돌 때린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치명도 떠서 이 들어갔어? 지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다행이다 다 보냈고 아니 이거 좀 심하자노 너무 약해 얘네 좁으시기들 좆대 야 왜 어그로가 있는데 갤 때리냐? 아 이거 너무 게임이씨 일단 까나 아 뭐 이렇게 약했나? 적응이 안 돼 너무 약하니까 왜 애를 때리는거야? 아 이해가 안되네 나도 잘해 잘했어 야 어떻게 버텼다 또 벗기는게 결국 니가 다 넣는구나 인형 인형 뭐냐 너 하하 잡고 감도 안 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오는데 진짜 아 유일한 강자야 지금 그렇지 야 피해 난도질 좋네 흐으음 으으으으 전멸당해 전멸 동네 산정하다 전멸당해겠다 야 기적적으로 얘가 다 해먹네 골 때려 이런거 보면은 혹은 몰빵 야 이게 뭔 고생이냐 다시 싸우고 뭐 그런것도 없겠다 야 라이버가 다 해야돼 확실한거 오들리프 졸라 약해 루쿠도 제 루쿠도 약해 뭐 없는거야 뭐 그냥 뭐 강해질 만한 여건 안주는거야? 병성 먹었습니다 어 식량 아 그리고 여기까지 하죠 오늘 너무 많이 했네요 어 재미있게 플레이했구요 다음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조금 게임 빡세네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한번 볼까요? 어 희망은 이녀석이야 너밖에 없어 희망은 다른거 다 필요 없고 너야 너가 때리는 수 밖에 없어 어 실드도 좋긴 한데 실드도 나발이고 때려야돼 그리고 너가 세졌으니까 아 이거 좋은데 왜 2단계인 녀석 없어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어찌됐든 다음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바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시간에 뵈요 뿅 뭐 뭐